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주일이 되었으며 특히 산부예배 중에는 48명의 하반기 교회 직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예배 중에는 각 기관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경향비전 기도회는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자들의 감사함이 기도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장로일동의 특송, 남성호 장로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 오운성도가 함께 작정한 희년맞이 비전 헌금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41회 전국교육자 수련대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명 리조트 거제 마리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련대회 기간 중에 저녁, 새벽 집회와 기도회, 특강 등을 통하여 함께 동맹하며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 예배 중에 평생선교회원회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사이신 김진호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수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보내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반 예배는 제19에서 20일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석대응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부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육기간 여름 행사 일정이 교회보 13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설의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양비성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